지난해 12월 30일 창원 반밭고개 인근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반밭고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해마다 안전시설을 늘리고는 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창원 도심으로 들어오는 간문인 반밭고개입니다. 이곳에서 월영강장으로 이어지는 1km 길이의 도로는 경사가 심하고 커브길이 많습니다. 위험한 도로 구조 탓에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6년 이 도로를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커브길을 돌던 승룡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버스와 부딪히면서 60대 승룡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선 지난해 8월에는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만 2명이 반밭고개 인근 도로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는 도로지만 신호등 수는 적어 가속하는 차량 탓에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지자체도 해마다 안전시설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4년 전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개선공사를 실시했고 20미터인 도로폭도 25미터로 넓혔습니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도로 곳곳에 가드레일과 교통표지판 등을 꾸준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표지판에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가드레일도 보행자 안전형에서 설치를 다 되어 있고 지금 또 심지어 그루빙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또 하기가 애매한 곳이에요. 보행자와 차량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반박고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뿐만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구조 개선 대책부터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효영민입니다.